팬데믹으로 3년간 푸드스탬프에 추가 지원해온 비상지원금이 3월 1일자로 완전 종료돼 가구당 평균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소득층의 먹는 문제를 해소해주고 있는 푸드스탬프 지원금이 3월 1일자로 가구당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돼 수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푸드스탬프는 2인 가구 연소득이 대략 2만 달러 이하이면 각 카운티별 기준에 따라 식품을 살 수 있도록 월 500달러 안팎을 EBT카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인 3년 동안 추가해온 비상지원금이 3월 1일자로 완전 종료돼 푸드스탬프 지원금에서 가구당 평균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된 겁니다. 3월 1일자로 비상지원이 종료되는 지역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32개주와 워싱턴 DC 등입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17개주는 이미 비상지원이 종료됐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현재 4,100만 명이나 푸드스탬프를 받아 식료품을 구입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스냅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급 비상지원의 일환으로 가구당 평균 95달러를 늘려 제공해왔는데 팬데믹이 완화돼 일상을 되찾자 3월 1일자로 특별지원이 완전 종료되는 것입니다. 일상 복귀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지만 팬데믹 완화에도 물가가 여전히 크게 올라있어 저소득층이 푸드스탬프에서 매달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각종 특별, 비상지원이 종료돼 푸드스탬프 이외에도 각가지 연방지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검사 키트까지 무료로 이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이 끝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는 품목이 많이 있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이 끝나면